이원석 검찰총장, 영부인 조사 때 원칙이 안 지켜져서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죠? 성력 없는 수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고 하는데 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숙은 왜 소환 안 하는데 그러면? 김영숙 대법원장은 왜 이제 소환 통보가 가는 건데? 문재인은 왜 소환 안 되는데? 그럼 현역 영부인이 꼭 검찰 본청에 와서 조사를 받아 그게 성력 없는 수사예요?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조사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깥에서 경호초에서 조사받는 건 조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의 기준이 굉장히 모아다 보거든요. 하나하나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20일 오후 1시부터 새벽 1시 20분까지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거든요. 김건희 의사가 20일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삐진 게 뭐냐면 왜 나한테 보고 안 했냐 이거야. 김건희 의사를 조사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와 디올파우치 갖고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 근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가 법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개입을 없애도록 수사지휘권을 봉쇄를 해놨다고. 당시에. 그래서 가족 수사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게끔 도이치모터스를 봉쇄시켜놨다고. 검찰총장이 못 받도록. 그게 아직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는 보고를 뭐네. 보고를 하면은 건찰법 위반이야. 두 번째 디올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이 도이치모터스를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 갖고 조사를 하다가. 내친 김에 도이치모터스를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 오신 김에 디올파우치 같은 경우도 조사를 좀 받읍시다. 그래서 사후보고가 간 거예요. 보고를 안 한 게 아니고 사후보고가 갔다고. 새벽 1시 반에 조사가 마쳤는데 오후 11시 반. 즉 조사가 마치 2시간 전에 조사 보고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조국은 이번에 특혜를 줬다고 나발을 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의사가 검찰 본청에서 조사 안 받은 거는 특혜다 이러는데. 이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또한 법무장관 시절에 공개조사를 받기 싫어서 규정까지 바꿔가지고. 2019년 12월 2월 1일에 비공개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국. 정진상 2022년 1월 문재인 정권 말기 때 이 사람도 비공개조사 받았어요. 이재명 측근이라고 이원석의 워딩을 또 검증하겠습니다. 성력 없는 수사를 자기가 철학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못 지켜서 면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제가 다 말씀드렸죠. 도이치모터스 보고하면 검찰법 위반입니다. 추미애 때문에. 두 번째로는 추가적으로 즉흥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뒤늦게 사후 보고가 들어갔다고. 뭐 이렇게 삐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조직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너네 사적이 있었겠구나. 사후 보고를 내가 들었으니까 됐다. 내가 이제 이렇게 오해를 했다. 검찰 내부에서 얼마든지 단돌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삐져가지고 대국민 사과하고 그러고 있는 기자회견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이걸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 받느라 들락날락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균형을 위해서라도 김건희 의사쯤은 포토라인에 선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본인의 명욕심 아닙니까. 절차와 법을 따졌을 때 김건희 의사는 거기 갈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성력을 떠들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이 울산시 선거계획이고 문재인 소환했어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문재인 소환했습니까. 탈북자 강제북송한 거 소환했어요. 탈원전 관련해서 소환조사 했습니까. 문재인. 문재인 사회의 특혜 받았죠. 이스타항공의 회장이었던 이상직한테 대가성으로 전무직을 받고. 이상직은 중진국 이사장에 임명됐어요. 중진국 이사장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다. 대통령한테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더 악랄한 게 있는데도 문재인은 소환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서면 조사도 기분 나빠했어요. 문재인은. 김정숙 전직이잖아요. 외유성 해외순방 문건도 다 있어. 인도 측에서는 문체부 장관을 원했다. 게다가 옷가슴 둬에서 어디서 났냐. 기록 공개 못한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도망가버렸어요. 고발까지 당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아예 소환도 안 되고 있는데. 왜 현역 여사가 의혹만으로 지금 어쨌든 정치적으로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조사를 받은 건데. 그거를 왜 범죄자들이랑 동일선상에 놓고 포토라인에 세우게 하냐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올 파우치는 김영란법에 조촉이 안 되고요. 청탁도 없다고 다 드러났고요. 이상한 종북 목사가 던지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북한과 연결 지점을 캐봐야 되는 특수 사건이라고. 조국은 비공개 조사 받았습니다. 김영수 대법원장도 예우 차원에서 임기 끝나고 소환 조사가 들어갔어요. 통보가 갔어요. 박희태 국회의장도 2012년에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됐는데 공관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97년에 김수환 국회의장도 현역 국회의장이었거든요.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되어서. 그런데 이 사람도 공관으로 찾아갔어요. 본청에 안 부르고. 이명박 대통령도 BBK로 의혹을 받았을 때 2008년 2월에 검찰이 서울 모처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본청에 안 오고. 그래서 과거 설례를 봤을 때 의전서열이 높거나 경호를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찰이 찾아가거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조사를 하던 전례들이 왕왕 있었다고. 송철호 수사 2년째 제자리. 중앙지검장 교체 후에 속도가 난다. 뭐 할 말 없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왜 김명수 대법원장 소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앙지검장 바뀌고 속도가 나는 거죠? 왜 55클럽은 2년간 깜깜 무소심입니까? 왜 문재인은 소화는 안 되는 거죠? 왜 김정수 소화는 안 되는 거죠? 왜 이재명이는 증거가 많은데로 증거 불충분하다고 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문재인 울산시 선거개입은 1심에서 송철호가 유죄가 떴잖아요. 황운하 유죄. 1심에서 유죄. 그럼 재수사를 빨리빨리 해야지. 왜 이게 재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냐고. 문다혜 의혹. 문재인 사위. 이거 전부 다 수사 속도 안 나다가 중앙지검장이 5월에 바뀌고 다 스타트가 된 거거든요. 그럼 2년간 뭐 했습니까? 검찰총장. 그런 사람이 무슨 성력 없는 수사를 떠들고 있습니까?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협의해야 된다. 협의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원석과 한동훈의 의견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한동훈은 국민 눈높이. 이원석도 국민한테 미안하다. 국민 거리지 말고 옳은 거를 먼저 따져달라고. 옳은 게 확보가 됐으면 여기서는 대받아쳐야지. 이원석이 말하는 성력의 기준이 도대체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저는 거치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빨리 그냥 그만두십시오. 딱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만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합니다.